아 젠장 여기도 문이 또 있어 아 나 쪘어요 뭐에 낀 거 엉덩이가 낀 거야 뭐야 말도 안 돼 왜 맨날 나한테만 연일이 생기냐고 아 ESC도 없어 이 게임은 사이트 F4밖에 안 돼?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기름이 바람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오랜만에 프레디 게임입니다 스프링 트랩 이 집에 온다 마이클 애프터는 이게 내 이름인가? 아주 나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스프링 트랩이 당신의 집 안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를 추방하려면 각 애니마트로닉스의 소품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이 발자국 소리가 우리 엄마 발자국 소리는 아니겠지? 마이클 어디에나 마이클 헐 일단 아이템 5개 찾아야지 탈출할 수 있거든요 아이템 5개를 찾은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건가? 뭔가 느낌상 그런 거일 것 같은데 프레디의 마이크 으악 아이씨 아 놀래나 뭐야 가만히 있네 어린아이의 방이네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원래 이 위에 컵케이크 있잖아 그 컵케이크를 여기 올려줘야 되는 건가? 느낌상 뭔가 그런데 어? 어 맞다 맞네 그럼 애들 거 다 찾아야 되나 보다 이 분은 왜 이렇게 화났죠? 제 미래인가요? 어? 어떻게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지? 으악 깜짝아 아휴 뭐라는 거야 어? 얘 이미 모자가 있는데? 아 지금 내가 이거 꿈속이라서 누가 나한테 말 거는 건가? 으헤잇 밖에 뭐 있어요? 아 세상에 여기도 문이 또 있어 아 나 껴어요! 뭐에 낀 거? 엉덩이가 낀 거야 뭐야? 말도 안 돼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아 ESC도 없어 이 게임은 사이트 F4밖에 안 돼? 일단은 확인해봐야 될 거 아이템 위치가 고정인지 어? 맵을 까먹어 어 마이크다 어 나이스 그냥 아이템만 모으면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얘 마이크 있거든? 어? 없네? 어? 맞네 진짜 맞... 이거 줘야 되네 아 밖에 뭐 소리 들리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음 그냥 겁만 주는 건가? 이런 말 하면 뭐 나오더라 아 내 발자국 소린가? 아 나 이 발자국 소리 너무 거슬리는데? 이게 지금 이 게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? 설마 우리 집? 저는 악몽 꿨거든 허걱스? 으! 으! 뭐야? 눈이 좋으면서 안 좋네? 뭐야? 아 뭐야? 아 미안해요! 귀가 좋은 건가? 귀가 안 좋나? 뭐 하자는... 뭐야? 어! 기타다 이 기타가 보니 거죠 근데 이런 컨셉 되게 좋다 잘 만들었는데 아아아악! 분명 1층에 있었잖아요 어 위치 고정인가? 어? 어? 아이팀 위치 고정이다 이러면은... 나이스죠 오케이 밖에 못 나가고 못 나가는 거 오케이 긴장을 놓쳐서 난대 여기 화장실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괴물이 한 마리밖에 안 다녀 이런 말 하면 안 되던데 아 지하실 있어? 아! 어? 아 모자 너꺼구나 아아 오케이 이제 알겠다 모자가 얘꺼였구나 나 여기 모자가 있지 했는데 지하에는 아이템은 없고 그럼 모자가 여기 층에 있었는데 아니 누가 자꾸 문을 닫아놔 누구야? 오케이 하나 얻었다 위에 있고 어 여기가 아닌가? 어디였지? 치카 어딨어? 아이씨 왜 너가 나와? 지금 필요한 건 모자랑 폭시의 갈고리 이 갈고리가 이거 아니고 아 모자 2층에서 본 거 맞았던 것 같은데 맞았던 것 같은데 얘 내려왔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아 치카 아 컵케이크 아 컵케이크 줘야되는데 어 어디였지? 여기 시작방이죠 아 여기 있었나? 아니네 시작방 오른쪽 굳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모자 엏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 AI 안좋아서 다행이다 아 근데 갈고리 느낌상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지하 쪽에 그쵸 헐 헐 여긴가 하나 나갔어 칼고리 아니 지하가 이렇게 넓은데 아무것도 없을리가 없어 뭐라도 하나 있을거야 아니 없어? 얜 왜 여기까지 내려오냐 문 닫고 아 이거 죽나요? 아니지 아 이 게임 또 이런데 다 열려 짜증나게 여기 안에 있을거 같아 왠지 아 이런 서랍장에 넣어놓은거 아니야? 아 제발 반 이런 게임은 반짝이 효과가 있어야 돼 반짝이 효과가 있었으면 진짜 찾았겠다 아 얜데 팔 하나 없으면 안돼? 왜 이렇게 욕심이 과해 팔 하나 없는 상태로 살지 어? 오나? 어? 어? 아씨 언제부터 있었던거야 내 옆에 있었어 헉 헉 까짱 나이스 악몽에서 깬거임? 아침이 됐어요 나이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거 뭐에요? 이 캐릭터가 사람이 들어갔다가 압사당한 설정이라고? 으이 으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뭔가 오랜만에 프레디 게임하니까 재밌네요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